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기 유튜버 성구입니다 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 지금 상봉역에 후쿠에 왔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난 여기 있는데 나도 몰라 일단 제가 하나 찍어드리고요 먹는거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팸 롤이에요 스팸 롤 오징어튀김 나오나? 새우튀김 사람이 하도 많아서 찍기 힘듭니다 오징어튀김 오징어튀김 오늘은 ASMR 박수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아우été기 영상 찍기 힘드네요 오늘은 자꾸 쳐다봐 인기 유튜브 처음 보나봐요 간다 보자 간다 보자 간다 보자 아직 풍수의 인기 유튜브를 본 적이 없으니까 간다 고춧가루 고추 간다 고추 고추 맛있냐? 맛있냐? 자 마무리 할테니까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자꾸 쳐다봐요 자식들이 겁나 맛있겠지? 쌤 존나 부끄러워요 진짜 나? 아니 옆에서 바로 껀 쳐다보는데 거기 가면 계속 맨 뜨기라고 제일 부끄러운 건 인정 누가 나 봤는데? 제 형들이요 내가 다 이겨 맛있겠습니다 하나 먹어도 될까요 제가? 어떤거 드릴까요? 하나 줘 이거 하나 먹을게요 ASMR 들려드릴께요 ASMR 영수의 맛 여기 맘다 감기야 영수증이 왔어요 영수증 다행히 내 이름 안 써있네 무지개 싸게 먹는다 야 평일 연치라서 무지개 쌉니다 여러분 주말에 왔을 때 25,000원쯤 했는데 평일 연치라서 무지개 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일단 끝겠습니다 예 desaf이니깐 고맙습니다